원장님, 이제 오세요. 아, 예.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? 아, 예. 세탁소가요.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에는 진짜 죽을 맛이죠. 완전 사우나예요. 아이고, 아직 한참 더 더울 텐데 큰일이네요. 뭐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여름 가고 그러겠죠, 뭐. 근데 원장님, 댁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? 왜요? 아니, 영자가요. 영자가 왜요? 아니, 조금 전까지요. 몇 시간씩 온 동네를 막 헤매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. 그래가지고 원장님 가시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. 뭔 일 있나, 진짜. 영, 영자야. 왜 이러고 있어? 아빠.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. 자, 들어가. 아, 이 놈 이거. 몸이 불똥이네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아빠.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? 유민수 산모 살았다고 했잖아 유민수 산모 살았다고 했잖아요